이게 뭐지? 게임을 시작합니다. 이번 게임은 뽑기 게임입니다. 여러분이 선택한 부위만 깨끗이 남겨 뽑아내야 합니다. 케이스를 열어 모양을 확인하세요. 그럼 게임을 시작합니다. 말도 안 돼. 이걸 어떻게 빼내. 잠시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탈락. 이게 가능해? 가능한 일이냐고. 됩니다. 람스라면. 꼭 빼고 싶은 부위만 골라서 쏘. 삼육어 엠씨. 삼육어 엠씨.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